안녕? 나는 로기야. 친구들을 소개할게. 이건 라비야 깜찍한 소녀지. 이 중앙식의 땅에 맞춰왔어. 이런 시장이 있다니. 정말 신기했어. 이 중앙식의 땅에 맞춰야 한다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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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떤 거 살까? 어떤 걸 살까? 당근 사 나 당근 당근 싸러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이 얼마지? 아 안녕하세요 찌? 아 꽃이 얼마 있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선이 없어? 생선이 얼마였어? 헤헤 또 중앙 시장에 오니까 기분 좋다 2층을 가야지 반려복이 다해왔는데 반려복이 다해왔는데 아참 반려복이 2층이지 오빠 만났네 음 나는 여기 복덩어리를 하고 다녀와서 기분이 몸이 살코 안녕하세요 복덩어리 가진 새 입니다 헛 헛 헛 헛 헛 잠깐만 볼게 이제 1층으로 데려왔습니다 아 아 아 저기 예쁜 여자다 아 저기 예쁜 여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으 으 으 생선을 사야 하는데 생선을 살 때 줄을 사었습니다. 생선을 살 때 줄을 사었습니다. 생선을 살 때 줄을 사야 합니다. 생선을 살 때 줄을 담아. 생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신선을 살 때 줄을 guide. 생선을 살 때 줄이illa. 으음 으음 행선 고 행선이 어떤 걸 놓고 고를까? 흠 모르겠어 흠 그리카 응 대홍물고기도 있네 그리카 고기는 5만원이네 흠 그리카 사야 그리카 5만원을 사야지 5만원인데 깎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찜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5만원인데 깎아주세요 10만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 으응 참 년 으응 으응 4 으응 5 으응